자, 달걀 원장! 수박 잘 먹었어요. 아, 맛있었어요? 아, 굉장히,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저는 안 줘요. 어, 형, 저는 안 줘요. 너는 어떻게 안 먹을 거잖아. 형, 왜 나 안 줬어요? 너도 안 먹을 거잖아. 아, 얼마 전에 우리 다 모였을 때 그 꿀! 와, 나 꿀 먹었다고, 맛있다. 꿀도 나눔하고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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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하려고, 하려고, 맛있더라고. 공시초문이 형 언제, 꿀이 언제 있었고, 하려고 언제 있었어? 너희 먼저 갔어, 너희 먼저 갔어. 진이 형 과일 빠졌네. 형, 저는 왜 안 줬어? 너도 다 줬잖아. 너 기억이 없는 거 아니야? 너, 너 안 가져. 자, 저녁은 뭐 하나요? 자, 그러면 기념으로 우리 건매를 하면서 시작해 주세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리셉션 파티 같은 건 뭔지 아시죠? 논알, 논알콜. 논알콜이요. 논알콜이요. 논알콜 잘 나와. 오, 깔끔하죠? 야, 그럴싸하다잉? 비주얼이? 응? 딱 그냥. 오, 조심조심, 조심. 벌써 또 깨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야, 정구가 너 잘 따른다. 내가 따르면 거품이 이만큼인데. 원래 그게 멋이야. 여러분. 앞에 모셔요. 오케이. 야, 정구가 너 잘 따른다. 내가 따르면. 이거 보면 지금 키도 컸어요. 아, 지금 굽이 거의 한 5cm 정도 되기 때문에. 아, 옆에 있기 진짜 불편하네요. 아, 옆에 있기 진짜 불편하네요. 맨어날클. 맨어날클. 아, 예. 아, 진짜 많이 주지. 야, 일심동체 하려면. 아, 그래요? 이거 스피드 게임이에요? 아, 스피드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일심동체. 어느 부분에서 스피드 게임이 나온 거야? 아, 뭔가 빨리 진행되는 거 같길래. 아, 지했다. 아, 지했다.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할 수 있어. 페르시안 고양이. 페르시안 고양이. 난 슈 들어간 거 슈가 밖에 모른디? 시세기야. 시세기야. 야, 너희 좀 친다? 아니, 우리를 지금 뭘로 모르는 거야? 슈레딩고의 고양이도 모를 거 같아요? 난 모를 뻔. 슈가 다하면 무조건 슈레딩 거지. 아, 잠깐만. 너무 처음부터 슈레딩 거가 나오니까 머리가 띵하네. 아, 진짜 뭐야? 아, 그거. 홍아, 그거. 아, 진짜. 깜놀. 깜놀. 깜놀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야. 사실 깜놀도 맞긴 해, 사실. 이게 뭔 말이야? 아, 좋 거 아니야? 아, 이거 약간 뭐 자이로드롭 뭐 이런 거였는데? 야, 이런 운동이 있어? 스포츠 경기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시발리볼. 샤인머스캣. 하나, 둘, 셋. 친구들아 미안해. 파, 풋, 볼. 뭔데? 풋볼이 나왔어? 야, 그래서 우리 풋볼이다, 야. 세탁파크 전 처음 들어요. 야, 친구들아 미안해는 뭐냐. 상품 있나요? 물질 만능주의의 병폐입니다. 형님, 왜 이렇게 해? 오케이. 야, 호부아 이거 틀리면 진짜 혼난다, 진짜. 야, 근데 이거 쉽다. 이거 쉽다. 엉덩이에 백석반죠? 그래, 엉덩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타슴가가 있잖아. 야, 얘들아 나 맞았어, 나 맞았어. 내가 생각하는 걸 써. 텔레파크 보낼게. 어, 빨리 보낼게. 이거. 혹시 이거 맞나요? 어, 나 보리고 있다 지금.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호바스. 이거 못 맞추면 진짜 너 한국 사람 아니다잉. 형, 볼링 치고 나서 허세 부를 때 뭐해요? 어, 갑자기 더 꼬는데 문제를? 아, 하지마. 야, 하지마. 하지마. 아무 생각 없이 두 글자. 두 글자라고? 잠시만요. 뭐, 너 몇 글자인 줄 알았어, 그러면? 세 글자인 줄 알았어. 고라니 아니었어, 고라니? 아이, 두 글자라고 그랬는데. 아, 두 글자 아니야? 세 글자야? 여러분, 제이홉 솔로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모르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루. 아, 뭔데? 뭔데? 뭐라고 쓰면 돼? 뭐라고 했냐? 야, 뭐라고 했냐? 야, 나와봐. 야, 사라고 쓴 거 아니겠죠, 사루? 사루? 장난해? 뭐 야구하냐? 사루? 사루? 장난 진짜. 다섯 너무 빠르지 않나? 글씨 쓰는 시간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모른다고? 아니, 이걸 모르면 어떡해? 야, 이거, 이거. 근데 이거, 이거 뭐야, 나 모르겠어. 나, 이거? 재혁, 너는 사루도 틀리든 이것도 틀리냐? 아, 맞혔다, 맞혔다, 맞혔다. 맞혔다. 정답. 아휴, 이걸 맞혀야지. 진짜, 진짜 없잖아. 이거 아냐? 이거, 이거, 이거 완전 제대로인데? 야, 설마 누구 스펠링 틀렸니? 보라해 아니에요? 난 오늘 보라해인데? 아니, 근데 일곱 글자잖아. 그러니까, 보라해. forever 아니야? forever? 아... 아니, forever지니. 아미, 보라해 오는 맛은 어떻게 돼? 형, 나도. 야, 아미, we love you 아니야? 그래서 나는... 년, 년, 년. 여는 어디서 튀어나왔냐? 야, 년은... 보라해지. forever 아니었어? 아미, we love you 아니야? 아, 따라와. we love you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어? 따라와. 야, we love you는 아홉 글자잖아. 내가 언제야, 내가 언제야, 내가 언제야, 내가... 내가 두 번째야? 내가 네 번째야? 답답하다. 다음은 실기입니다. 이거 근데 진짜 예전 기억 되줍으면 진짜 더럽게 안 맞았는데 이거. 하나, 둘, 셋! 이거 표정 아니야, 이거? 동생입니다. 왜? 나는 안 돌리는데. 어? 이랬는데. 그냥 맞는다고? 난 안 돌려, 약간. 진짜 너 같다. 야, 안 돌리는 것도 신기하다, 야. 남준이라면 그럴만해서 납득해. 그러니까, 그럴만하다, 근데. 아니, 근데 나 갑자기 의문이 드는데 일곱 명이 누워있다가 얼굴에 핸드폰을 떨궈서 얼굴 방향이 다르면 일심동체가 안 된 건가요? 자, 미질근한 줄 알고 마신 커피가 용왕급으로 뜯고 하나, 둘, 셋! 근데 난 커피를 안 마셔. 남준 씨 제외하고 아, 뭐하냐?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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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이거 뭐한 거냐? 정신이. 봐봐,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어떻게 했는데? 액! 아니, 누가 먹다.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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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뜨거우면 날아야지. 얘라면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압득도 되긴 해. 아니, 누가 다 이렇게 하려고. 대이잖아, 손이 대이잖아. 그러니까. 액! 이렇게 되지. 남준이라면 그냥 대일 것 같기도 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가 전원이 꺼졌습니다. 어? 셋! 이거 왜 이러나? 아, 이건 너무 리얼함이 없다. 형, 진짜, 형 PC방. 야, 진짜 게임 안 한 거야. 야, 책장을 내리쳐 입고 치고 일어나야지. 아니, 그렇지. 이거지, 이거. 아니, 무슨 책상을 치고 일어나. 진정성이 없어. 어, 이거부터 나와야지. 당황하지. 그래가지고 사람 불러요. PC. 알바생부터 봐요. 아, 이 친구들 진짜 게임 안 하는구나. 일주일 만에 주인을 만난 강아지. 이거 호부양 잘 할 것 같은데. 아니, 강아지의 마음까지 알아야 된다고, 이제. 자, 하나, 둘, 셋. 엉덩이 안 해 줘. 엉덩이 안 해 줘. 왜, 왜? 진짜 개들은 해결 안 돼. 이러났어. 아, 맞다. 이런다. 나 홀리는 계속 이러는데, 막. 이러났어. 이러났어. 밤이 또 그렇게 하잖아. 솔직히 우리 집 타이도 저러진 않아. 사실 저희 집 개는 저 별로 반가워 안 해가지고. 로또 당첨된 줄 알았는데 지난 회차 하나 둘 셋 이거 아니야? 야 찌푸려야지 그치 찌푸려야지 그치 그치 최근에 내가 한 줄 사봤지 진짜? 로또 어떻게 됐어요? 1등인 줄 알았는데 뭐 안 됐지 뭐 이건 한 문제도 못 맞추는 거다 우리 차라리 적는 게 더 가능성 있었다 아 나 노루 트라우마 있어 4로 4로 안무를 틀렸는데 제이 오빠 눈이 마주쳤다 셋 하나 둘 셋 인쪽으로 입 보이지 이거 아니야? 찌푸려 딱 90 응 이거 다 맞추네 그러니까 경험이 있거든 아 이게 한 명씩 한 명씩 다 경험이 있거든 야 이거 다 있어 무조건 있어 아 춤추다가 딱 틀리면 다 있거든 혼자 앉으면 다들 춤추다가 틀리면 제이 오빠 보는구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 같아 내가 가는 시선 항상 호비 형이 있어 근데 진짜 웃긴 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호비 형이 뒤에 있는데 그럼 앞을 보고 안무를 해야 돼 내 뒤로 봐요 눈 마주친다 근데? 호비 눈 마주치면 눈을 피할 수밖에 없어 지금 기억도 잘해 틀린 거 맞아 보통 잘 까먹는데 무대 끝나자마자 와서 형 그거 틀렸지?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이제 다 준비됐죠? 네 네 뭔데요? 뭐지? 갑자기 칠 대 칠 맞장뜨기 막 이런 거 같은데 말도 추다는 소리를 하고 있냐 증가 증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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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썼어 왜요? 다 쓰셨죠? 네 야! 칙칙폭폭! 어깨를... 재유? 네? 네?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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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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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어깨 칙칙폭폭 하래 어깨를 하고? 이리 오세요 근데 이 한 대는 진짜 아예 안 보인다 아예 내 안 보인다 아예 내 안 보인다 아니 눈을 그냥 감게 만들어 깜통 안 들어갔는데 아예 오 나 넘어질 거 같은데? 아 그래 물을 또 넘어져 내 손가락 누구 입에 들어갔어? 오 야 간다 오 야 간다 태영아 간다 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무서워 나 없어 아 약간 방탈출팀 들어가기 직전인 거 같아요 야 너 왜 안 가? 오 야 잠깐만 나 놓쳤어 놓쳤어 탱이 놓쳤어요 탱이 아 진짜 가지가지들 한다 진짜 야 뭐 걸어오는 것도 못하냐? 자자자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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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밑에 야 밑에 뱀이 있어 뱀 왜 뱀이 있어요 야 아와라 추 찍는 거 아니야? 형 저희 속은 거 같아요 자 하이브를 구경하라 왜 진짜 다 찍는지? 야 방탈출 카페 하는 거 같은데 진짜 레알? 아이 차영아 아니 태영 씨 차 안내해 주세요 네 나 피자 어딜요? 그는 걸 purchasing 아 예 I... God... 출발하네? 있는데! 뭐라고 했지? 혼자서 또 공연장 가고 이런 애 없겠지? 지경기장이 맞는 것 같아요 따라가면 안 되나? 아 미치겠네 근데 제가 너무 세심하게 하고 있는 건가? 그냥 느낌 오는 대로 하면 되나? 아 모르겠다 일단 가자 가서 뭐 정 안 되면 뭐 모르겠다 우린 왜 이쪽으로 안 가요? 아 진짜 우리... 벌써부터 틀렸네 차로 돌려서 저쪽으로 가요 어디에 가요? 모르겠어요 일단 어디로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진짜 아무도 없어? 봐봐 벌써 지금 촬영팀 있잖아 아닌가? 저는 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들아 화이팅! 우리들의 추억의 장소로 모이자고 안 모이면 추억 없는 걸로 간주하겠어 지금까지 차는 안 보이는데 우리 멤버들 차는 하면 오네 가만히 생각하는 멤버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뒤에 스타일리세요? 네 저희 차? 네 저희 차 그러니까 저 멤버 차 한 거네요 저희 차 저희 뒤에 한 사람 멘탈지 내가 야 왔구나 와야지 여기로 야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 어? 왔다 스타렉스 하나 등장 스타렉스 하나 등장했어 왔다 온 거 아니야? 오는 거 같은데? 대박 누굴까? 누가 나와 마음이 통했는가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 보다 되게 스텝차인가 보다 되게 민망하구나 그렇지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하지 야 왔어? 남준 형이야? 남준 야 남준아 빨리 빨리 좀 원하니까 그거 시간 걸리게 나 생각하는 게 비슷하지? 야 솔직히 나 한 명쯤은 갈 때 왔어 아직도 한 명이 도착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롯데월드 한 명 갔다 지금 롯데월드 갔으면 관중이야 그거 다 도착했다고 정말 아무도 한강 안 왔다고? 딱 하네 한강 안 왔어 우리의 추억이 담긴 한강을 역시 1라운드 끝났습니다 진짜로? 대박 아 나 목소리 너무 컸다 아무도 안 왔다고 여기로? 와 나 너무 충격적이야 와 너무 충격적인데? 한강 안쪽 여기였다 이건Say 우 foot